안녕하세요. 복합만 가니까 얘기했더라구요. 1번 꿈. 꿈자리의 로또. 1번은 흰머리, 갓난아이, 황제, 임금, 할아버지, 할머니, 찻기차, 깡패, 대통령, 걸뱅이, 천연기념물, 태극기가 보이면 1번이라고 합니다. 2번은 비행기, 빗자루, 외국인, 세상, 어머니, 어머니 꾸며보셨으면 2번입니다. 재미식사. 3번은 장기, 바둑, 인형, 박쥐, 손님, 왕관, 호랑이, 인삼. 4번은 블랙, 개미, 어항, 다이아몬드, 생지, 부, 수족관, 색깔, 여자아이, 여자이름인가요? 여자, 선물, 바다, 드럼, 여자친구, 국민은행, 문어, 남지, 오징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은 장모님이 보이면 5번 친척, 쥐, 오리, 우연은행, 용, 예.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또 보여드릴게요. 6번 잠깐만요 네 네 그다음에 6번은 철도, 화원, 공원, 잔디밭, 난, 연못, 녹색, 신물, 진주, 정미. 그다음에 7번은 무우건, 다리, 인드레스, 금, 카드, 고가다리, 흰색, 양복, 소금, 무, 인종이. 8번은 소, 운전수, 모자, 쌀, 운전, 저녁식사, 팔, 거북이, 엘리베이터, 양, 염소, 거미, 골프, 공. 9번은 구두, 신발, 목사, 신부님, 운송이. 그다음에 10번은 고양집, 군대, 군복무, 닭, 살인. 그다음에 시계 그다음에 빨간 군무, 다라이. 빨간 군무, 다라이. 네 됐습니다. 구두, 고양집, 군대. 그다음에 11번은 아이들 유치원생 학원생들 윤간다리 젤길 성동이야기 12번 나무, 담요, 고양이, 다리미, 내지 아이, 엄마, 아이 13번 콩동매리 죽음, 달걀, 무덤, 사망, 소우, 뱃띠 내 목관 남자애자 상기 삼배 유방 고 자동차 화장실 산양꽁 강 14번입니다. 35번은 도끼 싸움 망치 농기구 꺼내대겠습니다. 16번은 재단 책 손목 옥매트 17번은 위보이 담요 물고기 절 교회 큰아버지 장관아버지 생선 고기 종류 공주 18번 18번은 오토바이 마시는 차 종류 종이 아버지 예술가 콩나물 킥보드 자전거 아 그러면 19번은 사과 버섯 물 그리고 차 암호가 소방대원 유익계 책기 고양이 가게 빨간 과일 매장 종각김치 제곱통 소유지 아 20번은 담배 감자 고구마 파리 을 오렌지 레고농박 브랜드 김민재방 이되겠습니다. 21번은 청소년 남자아이 지도 손가락 자서 소년 손톱 권피 22번 소송 미로 공항 미궁 자켓인 메스터리 신비 경찰서 재권증 고소수관 개그가 눈공예 비디오 컴퓨터 정보동신 기술자 카메라 영상기 피아노 종권 24번 술 와인 2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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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번 25번 제가 또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25번 제가 나중에 또 보여드릴께요 25번 꿈 꿈 죄송합니다 25번 제가 못찍었습니다 풀바파는 숲속 20번 한복 제작시 언덕소 긴머리 아파트 그 다음에 유호감 호텔 건물기 개나광복 28번 폐물보속 정식물 귀걸이 혼자 29번 갈색머리 새 쥬얼 똥복 골프채가 되겠습니다 29번 30번 30분도 30분도 제가 못찍었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나중에 영상기는 있을건데 부모 아 영상기 아 아니다 부모 연설 설명 집주소 강연 사슴풀 커텐 기린 사슴 32번 모종 모음역 별 식물 오이 푸르모 박푸른 단추 36 363번 귀 검정용복 검정용복 어부 난로 영국용 검은레스 태풍 33 34 문 비우 탤런트 공연 쇼 영국 가수 회원관 그 다음에 35번 15번 볼게요 15번 15번 메드 칼 총 전쟁 군인 몽댕이 레카롱 무기 36번 톤 블록시 화폐 미국 다발도 모찌또 삼체박 아무것도 미용 어 미용사 2번 주소 보도 반짝이는 핀 주정기 주사 38번 침대 변호사 검사 공간 주차장 이게 되겠습니다 39번 빵 음식 기름 깡통 집 바가지 죽 40번 집 길을 헤매다 의사 병원 이 되겠습니다 네 41번 간호사 성직자 무당 스님 석여 세 우편 편지 철도 귀찌하자 철지 면조 봉황의 무색 43번 항아리 밧줄 가벼운 식사 개남민 왕자가 되겠습니다 44번 자 44번 44 44 3번 4자 정수하자 계단 절거 무너지다 점심 녹색 빨래 고립색 속매 바닥에 가사사 45번은 사채 남에 계신 오브 마스크 유럽 복면 소복한 여자 귀신 무속인의 안원고시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 25번하고 30번이 제가 나중에 꼭 제가 지금 하겠습니다 꼭 제가 알려드릴게요 43번 42번 다 됐죠 그리고 간호사 41번은 간호사 성직자 무당 스님 석유 42 새 우편 편지 철도 기차 찬차 지면접 봉황의 무색 33번 항아리 밧줄 가벼운 식사 기란미 왕자 되겠습니다 오늘 또 개명구사 했는데 또 오늘 또 좋은 성적 예 꼭 좋은 성적 내지 봅합니다 예 또 블로그에도 올릴게요 블로그에서 올리려고 합니다 예 암호가 예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